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오후에는 오중지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지금 두 가지 갈래로 지금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천국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이해는 못하지만 그 영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움직임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주님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제 기대 밖으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마지막 찬양 바로 전 음악이죠 영안에서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음악인데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움직임 안에서 하나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군대와 정렬하고 있는지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오중지김에 대해서 가르치면 그 하늘의 군대가 정렬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중지김에 대한 은사가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 위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복 간사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찬양 가사가 뭐냐 그런데 그 예배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를 못했지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고 또 열방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영안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여러분께 뭔가 풀어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센터가 더 큰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뭔가 풀어주시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우수화가 여리고성 바로 앞에 왔을 때 그게 바로 변화의 시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왔을 때 진짜의 순간에 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끝내고서는 이제 첫 번째로 도성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여우수화는 준비해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얘기할 때 여우수화는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40일 밤낮을 하나님께 갔죠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때 여우수화는 모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우수화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여우수화 그리고 이제는 서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지할까 왜냐하면 그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너무 거대한 성벽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것만 경험하게 될 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차지할까 그래서 여우수화가 거기 서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어떤 사람이 여우수화 앞에 나타납니다 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수가 묻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적대시하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수준이 아니다 나는 너의 차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네가 내 차원으로 와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여우수화는 그때 새로운 차원의 정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놓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렬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일을 감당하기에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도적 센터의 새로운 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우수화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여우수화는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한 거예요 여우수화가 나는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있고 군대로 그들을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도성을 차지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인간적인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지 우리가 사도적 센터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정관이 와서 아니다 나의 차원으로 너희가 와야 한다 너는 새로운 차원의 정렬이 필요하다 이 차원의 정렬이 아니다 그러나 하늘의 차원의 정렬이다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우수화가 그때 순종했을 때 바로 전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차지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그곳으로 들어간 걸 알죠 그 검을 다 들고 들어갔습니다 즉, 군대 장관이 그때 검을 손에 들고 나타났는데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우리가 정렬할 때 하늘의 무기를 받게 됩니다 누군가 정렬할 때 그 사람의 DNA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뜻은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군대를 하늘의 군대와 정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노래 제목이 호성수 목사님이 예배할 때 그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의 군대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늘의 군대는 언약과 함께 일합니다 이 언약 언약입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자녀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 400년 이상이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죠 내 군대들을 나오게 하겠다라고 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았거든요 아니다 내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른다라고 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하께서 보시는 시각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 그 시각을 바꿔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용감한 전사로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애굽을 칠 때 그 6월절에 애굽의 신들도 함께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땅 차원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신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전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싸움을 위해서 그 하늘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갖고 계시고 또 이 땅 보이는 영역에서도 군대를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두 가지가 똑같이 기능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6월절 밤에 애굽의 신들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자들을 치겠다 그리고 신들을 그러니까 양의 피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표정이 될 것이다 나와 언약을 맺고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피와 같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고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가족을 칠 그런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언약이 없으면 죽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와서 애굽신들을 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군대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침이 왔을 때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연약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행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 이미 이집트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안을 뜨십시오 우리 머리 위에 무언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배가 울릴 때 왜냐하면 이 하늘의 군대들은 소리와 함께 행동합니다 그리고 소리와 언약과 함께 행동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 하늘이 열리고 있네요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네요 그냥 작은 일요일에 그냥 한낮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는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와 함께 기능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스케일 선지자가 열린 하늘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 에스케일 1장입니다 하늘이 열리자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불을 보고 그리고 생물들 천둥 소리와 그 하늘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들이 마치 천둥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빛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불의 돌처럼 그런데 네 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와 또 하나 뭐죠? 아 소 그리고 각 생물들이 날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날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도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같은 유리 위에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 옆에는 큰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하늘의 보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생물 위에 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병거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술에 그러니까 병거에 타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홀로 계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수행원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같이 그 수레와 그 보좌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날개를 타고 날개와 함께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지길 선지자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를 봤는데 그때 소리가 나더라 마치 급히 흐르는 물처럼 큰 용사의 울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칠 때 그 바퀴가 움직이더라 그 하늘의 군대와 같은 소리더라 즉 하늘의 군대의 소리를 에지길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들이 움직일 때 바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할 것이 있어요 이 하늘의 군대는 언약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생물들 즉 그 그룹이 언약의 수호자들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을 때 에덴의 입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천사들을 에덴의 입구에 두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검을 들고 있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그 괴와 언약괴와 또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괴 바로 앞에 그 휘장을 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휘장에 정말 예술적으로 정교하게 새긴 그룹을 그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괴 위에도 그 그룹을 두어서 이렇게 날개로 덮게 하고 그 언약의 피가 놓인 곳에 얼굴을 바라보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물들이 즉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냥 그 보잘것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 그룹들이 그게 뭐였냐 바로 언약의 피 피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다 피가 없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문이 닫혔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침 그리고 그의 피로써 피를 흘리죠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십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하늘을 장막에 뿌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언약의 피로서만 유일해가 가능합니다 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피가 없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때 제사장이 그곳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 없이 들어갈 수는 없었죠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항상 피였으니까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것에 찬양 감사드립시다 정말 여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관이 있으세요 즉 언약의 피가 있어야만 한다는 정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셔서 그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위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올바른 언약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바로 그 올바른 정렬로 들어갈 때 그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 함께 움직입니다 그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센터가 이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늘과 정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죠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갑절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정말 어려운 것을 원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절을 네가 구하고 있구나 즉 엘리야가 받은 그 삶의 어떤 것을 엘리야는 그걸 갑절로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갑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갑절이라는 것은 뭔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갑절은 장자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절이라는 것은 사실 얘기하면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그 목세 네가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기도 전인데요 그 갑절은 즉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과도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왔을 때 만나가 임했을 때 6일 동안 갑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째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나머지 것들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안식에서 우리는 기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네가 구하는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맛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야 예수님의 것을 맛보려고 하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지도 않은 것이야 즉 그 어떤 비밀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든 사람이 치유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길 바라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정확한 그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해주겠다 네가 나를 보면 즉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 네가 나를 볼 때 어떤 순간이 있을 것이다 어떤 순간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릴 거야 그리고 영원한 현실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것을 볼 때 네가 그것을 보면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되시죠? 그것을 보면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위치에 두었냐면 그래서 보는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구름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케일 선지자가 나중에 보게 될 환상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본 것이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의 병고와 불의 말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의 생활에서는 그것이 그걸 보는 게 공격에 빠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니까 그것이 그에게 위험한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를 집어 올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와 같이 움직이는 그 생물들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걸 보고 나는 그냥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영원한 차원을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생물들은 언약 관계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엘리야와 지금 언약을 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언약이 있어요 언약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을 우리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뭔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엘리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서 일어나는 진짜 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적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냥 더 나은 교회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군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이에요 큰 전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군대는 항상 언약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약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신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신선하게 엘리샤가 변했죠 그리고 권능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원수가 그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항상 원수는 옵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토를 얻기 원하시면 그러면 원수는 오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옵니다 항상 옵니다 우리는 항상 전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올 때 그 엘리사의 종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엘리사 우리가 지금 원수에게 둘러쌌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홍 목사님께 가서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원수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냥 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도 얘도 좀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의 군대를 알거든요 우리를 제적하는 원수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걸 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종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병거를 봤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들 그리고 엘리사가 원수에게 가서 그 강력한 원수에게 가서 이 원수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얘네들이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들이야 내가 손잡고 갈 테니까 너네 따라와 그리고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할렐루야 하늘의 군대 어떻게 걷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강력한 꿈을 꿨습니다 주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꿈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저희 집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두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물었어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내 땅에다가 아주 작은 집 같은 걸 짓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살 진영을 짓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도우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진영을 짓고 있다 천사들이 그렇게 짓고 있을 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영과 함께 거기에 침대들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천사들도 침대에서 자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천사들이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올 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을 봤어요 창문을 봤더니 다른 천사가 제 아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더니 나를 따라와라 너한테 설명할 게 아주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본 게 또 두 천사들을 더 봤는데 그들이 그 땅의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어떤 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게 뭔지 도저히 모르는 도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한테 물었어요 이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 원수들 군대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의 눈을 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계곡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의 계략이 보였습니다 그 꿈이 항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저에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진짜로 천사가 있어서 저한테 온다는 걸 압니다 내 땅에 천사들 그룹이 사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의 집에 와서 묵으면 어떤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천사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군대를 풀어줘라 그들이 어떻게 더 많이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동안 한국어를 몰랐지만 앉아있으면서 그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군대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저한테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홍 목사님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들이 그냥 움직이진 않습니다 언약을 찾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군대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 그것을 찾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적 센터가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원수에 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군대가 함께 정리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실까요? 같이 일어나실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임파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홍 목사님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강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걸 다 해봤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신 분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 하늘에 다다르지 못하신 분 그런데 그런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예비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우리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 땅의 군대와 같이 협력해서 일치하면 원수는 그가 이길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예배드리면서 크게 찬양해볼까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대영광 모든 육체보도로 거룩한 신분을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Oh your story 인생이 부르지 저 소릴 높일 때 소신로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 원등의 세대 일으키소서 운무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남바 울려 퍼질대 전쟁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기적의 가난이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성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레가 온 세계 위에 소신로 소신로 우리의 원양의 소리를 바랍시다 주님께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 영광의 세대 일으키소서 운무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남바 울려 퍼질대 전쟁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기적의 가난이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성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레가 온 세계 위에 하늘의 군대여 하나님의 군대들이여 하늘의 군대와 청년들이 치여다 그 원양 아래 청년들이 치여다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의 군대 날개 소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의 군대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이 적대하는 것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임하기를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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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낙박 울려 퍼질 때 천재계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희정의 가난이 영광의 분대치는 나시네 모든 열방이 성공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가 온세계 위에 자 지금 임파테이션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주셔서 나와주세요 가득 가르고 한마디